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재용 씨, 연극 배우 시절 건물주 처간대에 3년간 얹혀 살았던. 건물주. 건물주. 그분. 제가 부산대학교 진학하면서부터 연극을 하고 졸업을 하고 사실은 남포동 광복동 뒷골목에서 다만 DJ부터. 어쩐지 뭐야.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어쩐지. 남포동 기자의 오빠였구나. 여자들 좋아하는 톤을 아세요. 어떡해. 뭘 떨려. 뭘 떨려. 그런데 우리 87년도쯤에 동문극단이 생기면서 가난한 연극 배우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 한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버린 이불 이런 걸로 하판 위에 이렇게 깔고 사무실에서 그냥 버린 이불 덮고 옷 입은 채로 들고 이제 잠자리 들고 나고. 그 다음에 일비 천원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몇 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뭐 태결에 걸려갖고 각혈도 하고 할 정도로 조금 거칠게 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부산에서 각 극단끼리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합동 공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뮤지컬을 제작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스크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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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 공연으로 편성이 됐던 거였는데 그때 제가 스크루지 영감의 조카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작품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게 뮤지컬 형식인데 안무 가러 온 거예요. 그런데 듣자 하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비자 때문에 들어왔는데. 잠시 이제 알바 개념으로 안무를 맡았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전체 안무를 하는데 우리가 몹신이라고 그러죠. 여러 명이. 예예예. 특히 이제 코러스터를 막 나와서 춤추고 그러는데 인물들이 많으니까 이 인물들 정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뮤지컬을 몇 편 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몹신에 인원 정리하는 걸 제가 요령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한테 그걸 조금 가르쳐줬어요. 도와줬죠. 예예예. 조금 도와줬는데 그때 뭐 처음에는 이상한 달걀 아저씨 뭐 해골 아저씨 이렇게 부르다가. 그때 제가 살이. 살이 없어서. 예. 너무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집사람의 그 선배 언니가 이제 무용가. 특히 선배 언니의 남친이 또 저하고 친구였어요. 될래니까 될래니까. 그래갖고. 일이 될래니까. 그 두 사람이 다리를 낳아가지고 뭐 집사람하고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는데. 우와. 그러다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아저씨 우리 결혼 안 할래. 오. 멋있어. 먼저 미쿡 유학 갔다고. 아저씨 우리 결혼 안 할래 얘. 네. 근데 지금 뭐 술을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스크루지 할 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집에서 아내 왔다고 벌써 홈파티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반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짜증나. 그때부터 저를 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노렸어. 멋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 친구랑 결혼을 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겠다. 그것도 같은 예술 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가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했다가. 제가 쉬운 말로. 운전박대? 까였어. 까였어. 아 단어 선택 오늘 치자. 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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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알기 쉬워. 입구에서. 근데 그분 그 댁에서는 제가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네. 그렇지. 가난한 연극 배우니까. 가난할 수 없다. 장래가 안 보인다. 이런 두셨는데. 그럼 트라우마가 좀 있었겠는데. 있었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찾아뵙는데. 장인어른께서는 과묵하시고. 장모님께서는 계속 생글생글 웃으세요. 오. 어. 그래서. 비웃으신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와봐. 성격이 많이 삐뚤어졌어. 왜 그래. 제가 무리수를 들었습니다. 재미. 독특해. 엠씨도 독특해. 아냐 아냐 아냐. 네네네. 그 다음날 집사람을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집에서 오케이가 떨어졌어. 뭘. 뭘. 그냥 좋으셨나 봐. 진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당혹스러웠어요. 나를? 당혹스러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장모님께서는 너무. 재미난 이유로 저를 오케이를 하셨다고. 뭐지? 장모님께서 원래 처녀 시절에 유란극단의 배우가 되는 게. 귀여워. 그러니까 좋아. 저를 이렇게 처음 보셨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연극 배우하고 뭐 미래가 이렇게 창창하지 않은 사회가 조금 걱정은 되셨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케이를 하시고. 처음 시작은 뭐 저희 집에서 조금 보태고 해가지고 단칸방에 부엌 하나 있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이제 생기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처갓집 2층이 전세를 줬었는데 장모님께서 그러고 이사를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음. 사내가. 남자가. 남자가. 세상에 하면 태어났으면. 처갓집에 안 기대고. 내 힘으로 우뚝 서가고. 집안도 일으키고. 그렇죠. 한 변하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생각하셨는데. 머리는 그랬는데. 생각은 그랬지.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 전셋집에 그 그 보증금을 갖다가. 보증금. 좀 싸게 해갖고 들어와도 되니까. 어. 방 두 칸짜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 사내의 굳은 결심이 이제 약간 흔들리고. 아. 야들야들 했었어. 보증금에. 현실 앞에서. 어. 대단히 감사하더라고요. 하하 하하 하하하. 아 estat Biz생 wood. 그러다. 아 eviden십시오. 우리 버그다 vivмотрите 이렇게.